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람이 급하게 알려드릴게 있다면서요 아 네 급하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요거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거 소고기사 한번 오시면 돼요 아셨죠? 요게 이제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위텍스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인터넷에 휴대폰 어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위텍스라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아 나 이런거 몰라 아 나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? 면사무소에 전화 및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기 세무과 국세청 세무과나 아니면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신청하신 다음에 납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는거니까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텍스나 이텍스 신청하시면 되고 안되면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 3월 6월 이렇게 신청은 요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납부는 1월 31일까지에요 요태 신청해놓으면 그 다음해 10% 할인받는거고 요태 신청하면 7.5% 요태 신청하면 5% 그런식으로 할인받는거에요 저도 작년에 놓쳐갖고 3월에 신청했고 올해 보세요 7.5%밖에 할인못받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즉시 신청하시고 1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10% 할인된다는거 아셨죠 저는 7.5%밖에 못봤지만 여러분들은 10% 할인받아서 꼭 소고기 사먹으시라고 이렇게 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님들 10% 할인받아서 부자 됩시다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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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